안녕하세요 여행설명충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유우인까지 고속버스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고속버스 말고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버스가 가격도 싸고 빠르니까 버스 예약하는 방법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지난 유우인 소개 영상에서 얘기했었지만 후쿠오카에서 유우인까지 가는 버스는 하카타에서 출발을 해서 텐진을 지나서 후쿠오카 공항까지 들렸다가 유우인으로 갑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유우인으로 바로 가면 1시간 40분 소요돼요. 버스를 예약하는 사이트는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아토바스대라는 사이트를 소개할게요. 모바일 버전은 한글이 안되지만 PC버전에서는 제법 완성도 높은 한글 번역 사이트가 지원돼요.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약을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되요. 그리고 두 장 이상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할인 적용도 안됩니다. 만약 두 명이서 유우인 왕복 예약을 하면 할인받는 거에 비해서 3,500엔 약 3만 5천원 정도 비싸게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아토바스대라는 사이트 말고 highwaybus.com라는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아토바스는 앳버스의 일본식 발음이고 highwaybus.com은 highwaybus.com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일본이랑 영어를 할 기회가 있으면 쉬운 단어도 발음이 너무 달라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kohi, 커피고요. 호토kohi, 핫커피입니다. 그리고 맥주는 비어가 아니라 비루고요. 맥도날드는 마크도나르도라고 해요. 그럼 highwaybus.com에서 예약하는 법을 소개할게요. 번역기를 돌리면 종종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일본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의 기본 화면은 퀵 검색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pc에서 만약 예약할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보면 돼요. 1번 출발 에리어를 선택. 후쿠오카 에리어 발착으로 선택을 하고요. 2번 노선 선택하기. 후쿠오카에서 유인을 찾으면 됩니다. 3번 출발 정류장은 후쿠오카 시내의 하카타나 텐진 아니면 공항을 선택하면 되고요. 4번 도착 정류장은 유인 에끼마의 바스센터를 선택합니다. 일단 다시 후쿠오카에서 유인으로 가는 걸로 설정을 바꿀게요. 또 설명충이 나왔습니다. 버스 노선의 유인의 한자랑 도착 정류장의 유인 에끼마의 바스센터의 한자가 다른데 1950년대 중반에 유인과 유노이라 두 개의 마을이 합쳐지면서 지명은 그대로 유인이 되는 대신에 유노이라의 한자 앞부분은 유인으로 바꿔서 쓰기로 했는데 열차역의 이름은 그대로 유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인역 앞에 버스센터는 열차역의 옛날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인에 가면 두 개 한자 다 쓰고 있고 심지어 히라가나를 쓰는 것도 있어요. 일본어나 한자를 아예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면 되는데 조금 알면 이게 의외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충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약을 해볼게요. 날짜를 정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바뀝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리면 다시 한번 노선을 선택할 수 있고 출발 시간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예약 가능한 스케줄이랑 자녀석이 보입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요. 일단 슬슬이 남자 혼자 여행 가는 기분으로 남자 한 명 선택해 볼게요. 차량의 앞쪽 또는 뒤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창가 쪽 복도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 여유가 없으면 임의로 지정이 되고요. 두 명 이상 예약할 경우는 창가 복도 쪽 선택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왕복으로 할지 편도로 할지 선택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일단 예약을 한번 하면 예약 변경이라는 건 없어요.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왕복으로 예약한 다음에 가는 편을 취소하면 돌아오는 편도 같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왕복보다는 편도 편도 따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성,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전화번호가 예약번호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확인 화면이 나오고 가운데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끝납니다. 잠시 후에 예약 확인 메일이 오고 이 메일을 프린트하거나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버스 티켓 교환하는 장소에 가서 보여주면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티켓 교환 장소는 후쿠오카 공항 도착 로비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못하면 하카타나 텐진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요인으로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류칸을 예약했는데 만약 버스나 열차표를 예약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면 택시를 타야 되고 택시 요금은 35,000엔, 약 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꼭 미리 예약하고 가세요.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열차 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